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마리 보호자인데요. 아까 3시 반에 예약했잖아요. 혹시 마리가 긍화 검증을 작년 1월에 하고 올해도 긍화 검증을 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했던 건 피검사만 했는데 이번에는 4살부터는 바뀌던데? 그럼 2시에 가서 건강검진 같이 하는 놀이야?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마리야, 좀 봐야겠다. 좀 이따가 건강검진하러 가야된대. 마리 좀 이따가 건강검진하러 가야돼. 병원 갑시다. 꽃재물리 병원 쫓잖아. 괜찮아 말이야, 돌지않으면 뜨면 된다. 또 떠났다 떠났다. 금방 끝날 거야. 나도 이걸로 해볼까? 시작하네. 안녕하세요. 마리오나 검증만 해드리는 거예요? 혈액검사 외에 신장사상충 검사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랑 복부쪽 엑스레이 촬영까지 보통 3,3에서 7살 아이들 대상으로 검진을 하거든요. 저는 마리 일단 오늘은 혈액검사 먼저 진행하고요. 촬영하고 오도록 할게요. 혈액은 뭐 공복 이런 건 상관없는 거죠? 사람처럼 뭐. 가능하면 해도 2시간은 안 먹고 오시는 게 좀 더 정확하고요. 마리 언제 마지막으로 먹었어요? 눈이 창피해 또 내셔서. 눈이 창피해지는 놈이 때문에 배 friendships. 가족과 함께 피해자고 있을 때 nervous. tumb circularly 약간도 익힌 도착했죠? 음이씨이 새벽에 공격한θη. 하이 너무 고맙습니다 미친다 지구여서 빨리 안되면 염증과 관련된 배털부 수치 비벼 수치 전소치 뭐 이런거는 괜찮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거 같고 심장사상충 검사도 이게 검사가 제대로 됐다는 표시고요. 이제 여기 앞에 선이 하나가 더 뜨면 양성, 걸렸다는 건데 지금 아니라는 거니까 걱정은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거 비장 보이는 거고 이게 당방이 보이는 거고요. 여기 잔대 쭉 다 보이는 건데 별다른 문제 보이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. 이 거고 당방은 뼈에 가려졌지만 이렇게 보이는 게 심장이고요. 골반뼈, 뒷다리뼈 다 별다른 문제는 없어요. 알았어요. 감사합니다, 우리. 알았어요, 마리 씨. 자리 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. 알았어, 알았어. 이게 마리 자리야? 응. 이게 마리 자리예요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이거 못 봤어요. 알겠어, 알겠어. 알겠어, 알았어. 카레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